안녕하세요 화장품읽어주는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벤조일퍼옥사이드로 여드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주로 벤조일퍼옥사이드라는 성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벤조일퍼옥사이드라는 성분은 한국에서는 의약품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배합될 수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벤조일퍼옥사이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2.5%의 벤조일퍼옥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여드름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는 의약품에만 벤조일퍼옥사이드를 배합할 수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벤조일퍼옥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여드름 치료제를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좋냐면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벤조일퍼옥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여드름 치료제가 필요하실 때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피부과 의사한테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에서 벤조일퍼옥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여드름 연고를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다팔렌 혹은 클린다마이신과 같이 피부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성분이 벤조일퍼옥사이드와 같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연고의 경우에는 다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약품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살리실산과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들이 대체 왜 한국에서는 규제를 받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벤조일퍼옥사이드도 그렇고 살리실릭애씨드도 그렇고 우리 피부를 굉장히 쉽게 자극할 수 있고 부작용을 쉽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식약처는 이러한 성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벤조일퍼옥사이드 2.5%를 함유하고 있는 아크네 ORG라는 브랜드의 트리트먼트 제품을 꾸준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크네 ORG의 트리트먼트도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려하면 직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제가 벤조일퍼옥사이드가 다 떨어져서 사야 될 경우가 생기면 저도 약국을 방문해서 벤조일퍼옥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여드름 연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벤조일퍼옥사이드가 뭐길래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성분일까요? 본격적으로 벤조일퍼옥사이드가 여드름을 어떻게 억제하는지 그리고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균인 C 아크네스균은 혐기성 세균으로 산소를 굉장히 싫어하는 세균입니다 실험을 위해서 이 C 아크네스균을 배양할 때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C 아크네스균을 배양하는 일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는 각질을 녹이는 능력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 산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질을 녹이고 피부 속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이 침투를 하면서 피부 속에 숨어 있던 여드름균들을 산소로 모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으로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여드름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는 근본적으로 여드름균이 살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여드름균이 잘 살지 못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여드름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드름 치료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벤조일퍼옥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각질 용해 능력은 각질을 부드럽게 계속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지가 정상적으로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피부에 잘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여드름이 염증성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벤조일퍼옥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질을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하 성분과 벤조일퍼옥사이드를 같이 사용하면 벤조일퍼옥사이드와 바하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벤조일퍼옥사이드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의복 탈색 문제에 있습니다 의복 탈색 문제의 경우에는 이 벤조일퍼옥사이드가 색깔이 있는 의복에 닿게 되면 산속의 표백제가 이 의복을 탈색시키는 것처럼 의복을 탈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얼굴이나 몸에 사용했다면 벤조일퍼옥사이드를 바르고 있는 얼굴이나 몸이 이 색깔이 있는 옷에 닿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들이 다 변색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의 경우에는 처음 우리가 벤조일퍼옥사이드를 피부에 사용했을 때 피부가 타는 듯한 자결광과 홍반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여드름 부위에만 콕 찍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벤조일퍼옥사이드를 바른 부위가 굉장히 붉게 달아오르거나 혹은 붓거나 심한 경우 바른 부위가 아니라 눈이나 피부가 건조한 부위가 다 붓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유발되면 당장 사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매우 민감한 경우에도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사용하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이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사용하실 때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사용했을 때 얼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따갑고 열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얼굴 피부에 유발됐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과 사용빈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이 부작용들을 점점 개선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얼굴 전체에 벤조일퍼옥사이드를 바르는 게 아니라 처음 사용할 때는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여드름이 유발된 부위에만 콕 찍어서 발라줬습니다 특히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사용하고 제대로 말리거나 흡수시키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바로 보습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 보습제와 벤조일퍼옥사이드가 같이 섞여서 피부를 굉장히 심하게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는 바르지 않았는데 보습제와 섞이게 되면서 얼굴 전체로 이동하게 되어 피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보습제를 다 사용하시고 마지막 단계에 여드름 부위에만 벤조일퍼옥사이드를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습제로 벤조일퍼옥사이드의 흡수력을 줄이게 되면서 피부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벤조일퍼옥사이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피부가 민감한 곳을 제외하고 어느 곳에 벤조일퍼옥사이드를 발라도 이제는 자극을 느끼지 않습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적은 용량부터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면서 피부가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드름을 벤조일퍼옥사이드로 조금씩 조금씩 제거해 나가신다면 벤조일퍼옥사이드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벤조일퍼옥사이드를 매우 적은 용량부터 아주 가끔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한 부작용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벤조일퍼옥사이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사용하고 나서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됐다면 참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잘만 사용하면 정말 괜찮은 그리고 정말 좋은 여드름 치료 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벤조일퍼옥사이드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벤조일퍼옥사이드 사용을 한번 권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직접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사용하시고 피부가 정말 많이 개선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벤조일퍼옥사이드를 아직 사용해 보지 못한 분들은 한번쯤은 사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을 없애는 성분 그리고 여드름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연고와 관련된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되시기 바랍니다